지역화는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 블럭화라고 말해요. 제가 지역화 세계화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냐면 경제적 영역에서부터 나타났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지역화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바로 나프타라는 지역 블럭을 형성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 위에 캐나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미국 있고요. 그 아래 여기 멕시코 이렇게 있어요. 각각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는 각각의 다른 나라 일본 있고 옆에 중국 있지만 각각의 다른 나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가 진짜 여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의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합니다. 그게 국경이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어떻게 했냐면 나프타라고 하여서 자유무역 협정을 만든 겁니다. 일명 FTA라고 하는데 FTA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됐죠. 그래서 FTA의 처음 시작이 바로 나프타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요. 국경의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여기 캐나다, 미국, 멕시코라는 국경의 장벽을 쫙 허물어서 여기로 이렇게 블럭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래서 자본, 노동력, 자원 이런 것들의 이동이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할 거야. 자유무역 할 거야. 그리고 여기 원래는 세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이 세 나라 가운데는 관세도 매기지 않을 거야. 관세가 뭐죠? 다른 나라에서 수출품이 들어올 때, 그럴 때 관세를 매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수출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상품이 정말 이렇게 경쟁에서 밀리고 우리나라 산업이 이렇게 밀리게 될까 봐 다른 나라 상품이 들어오면 관세를 매기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수입차가 비싼 이유는 수입차에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이렇게 블럭을 쌓을 거야. 지역화할 거야. 그래서 여기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 거야. 그래서 한 나라처럼 경제활동을 할 거야. 이게 바로 지역화입니다. 이 지역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들. 그래서 지역화는 세계화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이 지역화는 자유무역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화는 바로 WTO라는 것 때문에 더욱 가속화됩니다. WTO, 세계무역기구. 그렇죠? 여기가 바로 자유무역을 강조하거든요. 자유무역의 반대가 뭐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호무역입니다. 국가 간의 장벽이 딱 둘러져서 다른 나라 상품이 들어올 때는 관세를 매긴다든가 또는 우리나라 상품을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이 잘 육성하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게 보호무역이라면 이 WTO가 중심이 된 중심이 된 이제 현재 세계에서는 이 보호무역하지 말자 자유무역하자. 국가 간의 장벽을 다 허물어서 다 허물어서 자유롭게 관세도 없애고 자유경쟁하자. 이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가 확대되면 전 세계의 자유무역협정이 되는 거죠. 예, 자유무역의 확대. 이게 현재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영역에서부터 지금 어때요? 국가 간의 장벽을 이렇게 허물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WTO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장벽을 허물져요. 그래서 관세도 없고 도와주는 것도 없고 서로 자유경쟁하고 국가 간의 이런 국경의 장벽을 허물어 가재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것들이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문화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이것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세계화는 뭐와 다르냐면 국제화와 달라요. 국제화와 다릅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나요? 국제화는요, 국제화는 국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 이게 국제화예요. 국제화는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분명히 국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국제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계화는 여기 지역화에서도 보여주시다시피 그냥 국경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국경의 장벽을 허물어서 자유롭게 뭐 무역하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여기 세계화와 국제화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국경의 장벽을 허물어서 자유롭게 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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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의 장